뭐야, 뭐야, 왜 안보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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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보여 가장 빛나는 곳으로 와요 가장 빛나는 곳으로 와요? 아, 뭐야 선생님, 내일 봬요 네, 들어가세요 아이고, 형, 괜찮아 형이 무슨 70대까지 먹어주는 마스크인 줄 알아? 우리 센터 아이돌은 나라고 나 그래, 그런 것 같더라 뭐 좋아 보인다 아니, 근데 형은 안 좋아 보인다 아, 얼굴 색이 왜 이래? 없는 거 없이 다 가진 사람이 아, 맞다 근데 그 기자회견에서 그 여자 작가랑은 무슨 사이야?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야? 진짜 아무 사이 아니에요 어? 근데 여기가 왜 가장 빛나는 곳이에요? 아, 내가 있는 곳이니까 가장 빛나는 곳 아니겠습니까? 아, 나 생각났어 내가 형을 왜 비워했었는지 아, 인사요 여기 있네 친구 친구 친구요? 잠깐만요, 잠깐만요 아, 아줌마 왜 이래요? 아, 아니에요 예, 그러죠, 아줌마 아니에요 아, 진짜 아유, 나도 알아요 얜 나 죽일 만큼 감도 크지 않아 죽여? 응? 아, 누가 누구 죽여? 아, 분위 왜 이래? 헐 진짜? 너 이거 노코멘트야 알지? 알았어 아, 근데 대체 누구야? 자기 친구를 죽일 만큼 미워하는 사람이? 아, 형은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산 거여? 야, 너 누구 지핀도 없어? 안 두려워야지 아, 뭐 동철이 형은 이민 같고 그리고 충렬이는 해체할 때 형 죽이겠다고 난리쳤지 그리고 민... 민준이 그러네 걔가 형을 제일 많이 미워하긴 했네 형 한번 이겨보는 게 걔 소원이었잖아 민준이? I've watched a lot of Korean dramas and movies I'd like to film from the Korean perspective and that's why I would need to cast a Korean actor 유필립한테 먼저 봤던 감독이라고? 네 유필립한테 까이고 나한테 온 거야? 아, 그럴 리가 해요 필립이 깐 게 아니고 이분한테 까야대요 그래? Fantastic! I'd like to meet him right away 뭐야, 저거? 아니에요 서민준 씨는 아니에요 제가 그 사람 얼굴 알죠 걔네 엄마는 아직도 절에다가 연등 달면서 소원 빚은 데야 형 은퇴하게 해달라고 행복한 놈이네 그렇게 기도해 주신 어머니도 계시고